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병산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오 지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병삼 2종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민하면서 수없이 번민한 끝에 임명을 결정했다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제기된 농지법 위반 소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며 입원을 계기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수직길로 삼겠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각각 곧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젊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들인 점도 있지만 그런 게 시민들께 정책으로 행동으로 도답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시정에 잘 녹여내고 또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결코 길지도 않지만 또한 결코 짧지도 않은 인연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 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이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만과 독선에 행정시장 인명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쏟아낸 가운데 도의회 안에서도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인명 강행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행정시장에 이어 김희연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내일 열리는데요. 3선 도의원 출신인 김희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과거 행적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간판에는 축하 화환과 조화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체육회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꽃집에서 구매한 이력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화환과 조화, 꽃다발 등을 구입했는데 구매 금액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김희연 후보자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 체육회를 감독하는 도의의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었습니다. 김희연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은 매출의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이며 제주도 체육회에 꽃집을 홍보하거나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 제주도관광협회 상금부회장 재인 당시 부하직원에 폭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선거공신보혼 인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수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도지사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도면을 위한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지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도 행정시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3선 도의원 출신이어서 자칫 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서울본부 사무실을 비롯해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무실 등 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제주도청 핵심부를 정조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정책 전반에 대해 여론수렴과 자문 역할을 하는 제주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무실. 검찰은 지난 18일 이곳을 비롯해 서울본부 사무실과 본부장 자택 등 최소 4곳 이상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태영 대외협력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보 단장을 맡았고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 인사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내 한 단체의 대표와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유치 업무 협약식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도권과 제주 지역 기업 대표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영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혐의에 대해 두 인사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도 민주당 경선 당시 불거진 오영훈 후보 지지 서명 논란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측근들로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일대에 축구장 10배 크기의 임야와 목장을 불법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토지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들은 대규모로 토지를 사들여 무단 훼손한 뒤 되팔아 17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과 뱅디굴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한 임야. 울창했던 곶자왈 숲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베어진 나뭇가지와 돌들만 나뒹굽니다. 중장비로 흙을 깎아내고 다진 듯 부지는 평평해졌고 한쪽에는 주변 도로까지 27m에 이르는 최고폭 6m의 진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이 고해상도 드론 등을 이용한 감시로 적발한 훼손 부지는 7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그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토지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3에서 5m가량 절성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형질을 변경하게 되어서 자치경찰 조사 결과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일대 18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는 세계유산과 문화재 보호구역과 임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등을 거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훼손한 겁니다. 이곳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울창한 숲이었지만 개발업자들이 나무 만여그루를 베어내면서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3.3제곱미터의 2만 원대이던 해당 토지는 훼손된 이후 10만 원대로 올라 17억 원에 가까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결국 목장 조성을 가장한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 행위 목적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자치경찰은 토지 소유주 51살 남성과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남성 등 2명을 문화재 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토지 공동 소유자와 훼손 작업에 가담한 업자 등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7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1만 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70대 기저질환 확진자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2,964명으로 전주보다 323명 증가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새벽 제주시의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해 올여름 열대야 발생 일수는 52일로 192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절기 쳐서인 오늘도 제주시 낮 기온이 33.4도까지 올라 열대야가 예상되지만 내일은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검찰이 제주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수용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사회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4.3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군수 제주지검장은 검찰 합동수행단의 노하우를 기초로 일반재판 직권재심 준비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도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자는 조례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베이비박스가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법률에도 어긋난다며 제주도의회는 조례 재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귀포항 남동쪽 8.3k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의 4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영덕 선적 29톤급 근해 체낙기 어선과 충돌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4톤 어선에 혼자 타고 있던 선장은 스스로 배에서 탈출해 29톤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배경은 29톤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리다 4톤 어선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염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귀포시 표설면의 한 양식장에서 불이 나 수조 5개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40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동의 감귤 과수원 비닐하우스 창고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